안녕하십니까 테크 리뷰라는 침흥몽기 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LG의 듀얼 스크린 모델에 대해서 어떤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구요. 그래서 혹시나 LG 관계자분이 보시면 이런 형태로 좀 다음 듀얼 스크린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. 점점 요즘 분위기가 이제 후속작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돼 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다 써봤는데 국내에 출시된 뭐 해외에는 V60까지 이제 출시가 됐지만 V50하고 V50S 그리고 벨벳까지 듀얼 스크린을 써봤을 때 일단은 V50S 랑 벨벳은 유사합니다. 기능적으로 듀얼 스크린 기능이 유사하고 V50 같은 경우는 여기 단자가 이제 휴대폰 단자가 나와있죠. 그래서 무선으로 폰이 연결되고 전원만 이 뒤에 휴대폰 뒤에 이제 단자를 통해서 전원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합니다. 그래서 듀얼 스크린 자체도 여기 이제 조금 더 컴팩트 하다고 할까요? 그래서 이제 V50S는 여기 유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프레임이 있죠. 벨벳도 마찬가지죠. 벨벳도 듀얼 스크린 중에서는 가장 가볍긴 해요. 가장 가볍긴 한데 길이는 이제 좀 긴 형태입니다. 이제 다만 그 V50에서부터 듀얼 스크린 처음 하고 이제 조금 더 기능적으로 보완은 했습니다. 듀얼 스크린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런 힌지 같은 경우가 요 세 단계까지 밖에 안 되는데 V50S부터는 이제 프리인지로 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이런거 볼 때도 이제 편안한 각도로 설정이 가능하구요. 그리고 이제 벨벳에 오면서 이제 V50S부터 또 온 스크린 지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듀얼 스크린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이 메인 스크린만 볼 때도 어떤 지문 인식을 해서 잠금 해제를 하기가 좀 편해요. 그리고 이제 벨벳에 와서는 이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인강이나 유튜브나 이런걸 보면서 메모를 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.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사실은 이제 항상 뭔가를 버리면서 다음 모델이 출시된다는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든대요. 이제 여기 이제 이 듀얼 스크린 밖에도 이런 창이 있어서 알람이나 시간 같은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선 연결이 되면서 이 단자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충전을 할 때 이 젠더를 꽂아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젠더를 꽂는 부분이 불편하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불편한 부분은 저는 이제 그 데스크탑 모드 삼성의 덱스 같은 데스크탑 모드를 항상 즐겨 쓰는데 V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듀얼 스크린 연결 상태에서도 이 연결만 해주면 C타입 케이블 연결을 해주면 외부 스크린에 연결이 돼서 데스크탑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V50S나 벨벳 같은 경우는 여기 단자를 연결해도 안 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고요. 그리고 이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경우도 듀얼 스크린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불편합니다.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이걸 딱 붙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석이 있어 가지고 듀얼 스크린에 벨벳은 V50S와 벨벳의 차이점은 여기 자석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닫을 때 딱 붙는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펜이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자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듀얼 스크린 쓰다가 결국엔 다시 갤럭시 노트로 갔는데요. 저는 이제 펜을 항상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필압까지 아니더라도 휴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LG에서도 이렇게 스타일러스가 내장된 모델은 좀 있었습니다. 최근께 Q8 2018인데 이렇게 이제 스타일러스를 빼주면 쓸 수가 있구요. 그래서 필감이 이제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이제 여러가지 메모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상당히 좋아서 이런 어떤 필압감지가 안돼도 이런 펜 정도만 내장을 해줬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V50 모델에 이런 Q8에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경우를 내장을 해주고 무선 연결, 다만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되고 프린지 방식이 되어주면 정말 쓰기가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아마 확률은 낮겠지만 그런 형태로 듀얼스크린을 출시를 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LG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제가 그렇게 모델이 나오면 꼭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희 리뷰는 모두 제 돈으로 산 제품들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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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